구독! 좋아요! 앙! 뱃뱃뱃 뱃뱃 형 진짜 싸워? 방재만 슉이 오늘 우리집에 자고 간다니야 미친 뱃뱃 이렇게 하긴 했는데 비실래요 진짜로? 여러분들 앉아요 저 이따가 일정이 있어요 와 진짜 아직도 보쉬기 역으로 너무 끌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까 전에 이거 보러 놓기기 전에 오빠 심지어 똥 싸는데 근데 문이라고 똥 싸는데 그 여러분의 그 문 약간 건너편에서 있지? 거기서 대화한다니까 거기서 그러고 가야 하니까 야 이 씨발 똥 싸고 있냐 하면서 진짜 욕하면서 진짜로 아니 그렇잖아 이게 형네 와가지고 커피 한잔 했다가 아.. 아 그래도 그냥 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 솔직하게 말하자 진짜 제대로 수수수수하자 좀 이따 예쓰워도 하자 존나 빡친다 진짜 와 아 그러면은 어 우리 아들 반갑습니다 야 이거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거허리 스냅이 있어가지고 이구 뭐 일단 이 정도 진짜 뭐 어떤 식으로 신뢰 받았거든? 전자친구로 받아보냐? 아 졸나 물어볼 거 아니야 뭐 슉이랑 키스했나요 내가 오늘부터 존나 물어볼거 아니야 애들이 주기랑 대체 Ditdie 어디까지 나갔나요? 100부 이런거만 검는ey n을 아우 몇개로 됐이오げ 25베 100개를 올리자 와 진짜 게쓰eted 이렇게 이런식으로 일들한다고 쟤지 아니 몇개로? 설정하면 어떻게 해? 실망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나쁘진 않을거 같다 예스 오ored 하나 둘 셋 노 나는 시미켄한테 배운 걸 오늘 실습할 예정이다 뭐예요? 뭐예요? NO! 개새끼야! 솔직히 오늘 슉이 예쁘다, 예쓰 원어 NO 아니, 난 내 눈에는 슉이 진짜 존나, 존나 못생겼어요 존나 못생겼어, 아니 봐봐 존나 못생겼어요! 존나 못생겼다고요! 씽컹이라고요? 뭔 씽컹 아니에요! 내가 얼굴 박혀줬어, 봐봐 오면해 솔직히 지금 사심 채우고 있다, 예쓰 원어 아니라고요! 씽컹 아니에요! 핸드 밑으로 지금 둘이 손잡고 있다 아, 왜 잡으려고 해! 위로 잡을 수 있어요, 이런 건 어렵나? 이런 건 뭐 어렵나? 나는 오늘 상대가 오케이 한다면 X 할 수 있다, 예쓰 아니, 야! 지금 슉이 머리 냄새날 것 같다 야, 기다려봐! 내가 맡아줄게! 아, 신경 있다, 예쓰 아, 신경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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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뜨거운 밤에 지낸 아! 뭔가 따뜻한 방구 냄새가 아, 근데 생각보다 냄새 안 나요 담배 냄새 좀 나는데요? 아, 개구이 좀 하지 마! 진짜로! 믿는다고, 사장님을! 솔직히 아싸! 담배 냄새 아니고 아이코스! 아, 아니, 미친놈! 아니에요, 여러분! 안 보여줘, 진짜로! 야, 이 새끼야! 야, 이 새끼야! 미친놈! 야, 이 새끼야, 이 새끼야, 이 새끼야, 나와! 제대로 된 질문, 이 새끼야! 그냥 솔직히 슉이가 꼬시면 넘어갈 것 같다 No 꼬시지도 않아요 네 슉이가 만약에 나 꼬시려고 하면 제가 이런 말 할 거예요 슉이야, 니가 혼자 나 짝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건 상관없다, 근데 감당은 자기 혼자 해야겠죠? 아픈 건 너야 진짜 끝내 뭔 말인지 아시죠? 근데 요즘 뭐 소설 쓰냐? 아니, 무슨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솔직히 지구에 둘만 남으면 가능할 것 같다 아, 글쎄요 뭘 고민을 해! 잠깐만 아니야, 어차피 여러분들 지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구 여기서 그러면 인류는 끝입니다 우리 손에서 끝내자! 어 솔직히 보건 거 같다 아! 아! 인중이 초... 넘길 거 넘길 거 받을게 슉이가 가면 의자 냄새 큼카 큼카 할 거다 아, 뭔 소리 하고 있어 슉이 가면 의자 버릴 거예요 슉이가 가면 의자 가져가 오늘도 누가 뽀뽀 시켰으면 좋겠다 예쓰오오오오오 하나, 둘, 셋 예쓰 아, 유특하게 진짜로 휴기 남대가 난다 예쓰오오오오 휴기 담배 연기로 거북선 가능하다 예쓰오오오오오 예쓰 오빠가 이래가지고 이거 드립이 나오는 거라고요 장난이거 거북선이 있는 거 도넛 치면 되죠? 도넛 치면 되죠? 슉게 새겨 도넛 치면 되죠? 아, 근데 이게 너무 오빠가 슉트립이 된다고 하니까 슉트립만 나오잖아 지금 야, 잠깐만 기다려봐 밀린 거는 먹튀하고 야, 음식부터 좀 시키고 하면 안 되냐? 잠깐만 여러분들 밥 먹을까? 아, 여러분들 지금 토요일 좀 먹방 갈래? 아, 모바일로 켜서? 어, 모바일로 켜서 토요일 좀 먹방 또 배달 기다리고 지금 늦어가지고 시간이 음 네, 모바일, 모바일 가죠? 아, 모바일 갑시다 네 여러분들 5분 뒤 켤게요 편의점 뭐 할까요, 여러분? 뭐 먹을까요? 뭐 먹을려고 켠 건데 그냥 먹으면 또 뭔가 재밌고 어, 그지그지그지 뭔가 없을까?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번 쑥 한 번 돌죠 돌자 편의점 한 번 구경 좀 하죠 서로 먹을 거 사주기 서로 먹을 거 사주기 아, 15,000원 안팎으로? 아, 5,000원으로 해도 5,000원 아, 편의점이면 좀 저렴한.. 그래, 5,000원으로 해도 5,000원 그냥 합시다 어 우리 그냥 밥 먹자 뭐를? 식사하자 어디서? 여기서 그걸 또 유튜브 각 뽑으려고 지금 어거지로 하는 것보다 나 이런 만두랑 라면이랑 해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자 김치만두요? 네, 김치만두랑 고기 찐만두 하나씩 이거요? 네, 우리 큰 라면? 먹을까요, 연? 세우탕 먹을래? 나도 먹을래 새우탕? 어 나도 새우탕 라면 중에 제일 라이벌이 뭐지? 진신? 진 라면이랑 신라면이 그거고 진신? 어 일단 이렇게 먹읍시다 어, 네네 잠깐만요, 스팸보다 한 번 할게요 스팸보다 리챔 아닙니까? 그렇죠, 리챔이죠, 리챔이죠 스팸이죠 제가 그럼 예전에 리챔 공고를 했었거든요 어, 왜요? 난 뭐 우리 무슨 이걸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 얼마가 치죠? 만 5천원? 만 9천원? 어, 그래, 저도 넣어주세요 끝았죠? 끝았죠? 잘 먹겠습니다 반점을 먹고 저랑 바꿔서 먹죠 치면 치면 해도 돼요? 아... 먹어요? 맞죠? 네 아...더... 하하하핳 음! 음! 마이도! 바꿔먹을까요? 어디? 으흑흑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아이씨 아 나 김복이 엄마한테 아이씨 야이씨 또 이 박수 잡고 자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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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부을띠 땅 배불로 약간 이거 창피한다 이거 약간 창피하단다 이거 보면은 땅 배불뜩 막 이러고 혜간 느껴세요 이거 아 자꾸만 혜간 느껴져요 혜간 혜간 쓰레기 이제 플라스틱도 분리수거 좀 하고 수빈님은 얻다 버리자 혜간 정말 소소한 혜간 먹방 박해소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했네 편하게 네 지금 새벽 1시인데 자 여러분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빠이 빠이 안녕 안녕